가미, 저 코르러 갈게요.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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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입술에 불어! 1라운드로 그래두었잖아. 정훈아, 네 입술을 훔친 첫 번째 MC야. 어우... 진짜 부쳤어. 어우, 얘 눈이 진짜 부쳤어. 어우, 얘 어떻게 진짜 부러워. 아, 어떡하지? 아,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어우, 자꾸 막 생각나는 거 같아. 어우... 어우... 나 이제 비스트야. 아... 비스트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 저희... 의리를 위해서 그런 기원에도 3년...